랭게임에서 다 밴이 된다? 이미 밴이 되고 있다 서포터 브라움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미 챌린저급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군이 위험할 때는 방패로 지켜줄 수 있고 되게 많이 오버스펙이라서 솔직히 어떤 조합이 나오든 쓸만하고 브라움, 브라움, 자세대 서포터입니다 우선은 Q스킬 찍었죠 Q스킬이라고 하는 동작 동작 멀리서 슬로우를 걸리는 첫 타겟에게 데미지를 주고 슬로우를 걸리기하는 그리고 최대 체력에 비해다는 피해를 주고요 오 좋네요 2레벨은 우선은 W가 되겠죠 W로 하면은 이제 도약을 해서 도약을 해서 아군과 적챔피언 사이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과 대상의 방어력과 마법장에 올려주죠 그렇습니다 막아줍니다 와아 막아요 막아 그리고 날리고 선 계속 걸어줍니다 호천빈이 먹어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음 브라움의 방패는 호탑은 못 막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스킬 설명을 보시면은 일단 마옥 데미지는 딱 다른 서포트들 1레벨 궁 정도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킬라이저처럼 해당 미사일의 경로에 슬로우, 슬로우 필드를 깔게 됩니다 또 다른 서포트들 2레벨 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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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요? 걸렸어요! 어? W 쓴거에요! 어! 금복이! 야! 그린가 지금 와서 끝났어요!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! 게임 끝났어요! 예! 셀프가 지금 오글라 불었거든요! 그럼 이거 점점 갈 때는 따라가서 마무리! 야!